도룡룡과 함께하는 날엔 웃음 참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요. 정환아, 아니 태가. 정환이 다음 주에 생일인 거. Big World's Day 2. 네. 이번 주말에 정환이 생일인 거 알지? Big World's Day 2. Who you not know it. 정환아는 다. 네, 오케이. 역시 스케일부터 남다른 응팔에 쓴 스틸러 정봉이. 근데 오늘은 김치볶음밥에 좀 밀린 거 같은데요? 힘자랑하고 노는 것도 딱 고등학생 같네요. 시작부터 뭔가 불안해 보이죠? 결국 사고를 치고 마네요. 네, 잠깐만요. 보라 진정시키고. tomar Hej. 세세세세세세. 이번엔 선우의 순발력으로 위기를 넘기나 싶었는데. 159병들. Bonjour. 안녕하세요.